안녕하세요. GBS 뉴스 매거진입니다. 우리 동네의 명소와 역사, 주요 시설물의 위치 등 다양한 정보를 한 번에 볼 수 있다면 굉장히 편리할 것 같은데요. 구로일동에서는 방문객들에게 길잡이가 되어주고 주민들에게는 다방면으로 유용한 마을 안내지도를 발행했다고 합니다. 그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구로일동의 생활정보를 한데 모은 구로일동 마을길라잡이가 발행됐습니다. 마을 안내지도는 구민들이 구로일동에 대한 생활정보를 편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제작됐는데요. 구로일동 마을길라잡이에는 지도를 비롯해 주요 기관 주소, 연락처 등이 수록돼 있으며 마을의 역사, 명소, 교통편 등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. 또한 마을 곳곳을 둘러볼 수 있는 구일 한 바퀴 추천 코스를 통해 산책로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. 구로일동을 찾는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구로구는 앞으로도 보다 편리하고 쉽게 찾을 수 있는 다양한 인프라를 만들어 제공할 것입니다.